하트클랩이야 하트클랩 도미야 도망가 이런게 난 처음 봤어 잡아오셨대요 작은아버지가 이거 물으려고 저기놈은 아빠 손잡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웃겨 살아가지고 지가 막 뚜껑을 열어 어쩌면 좋아요 엄마 뜨거우니까 좀 징그럽다 너무 싱싱해가지고 지가 막 열고 나와요 맥주로 샤워를 게맛을 알기 전에 이거 뭘 먹어봐야 맛을 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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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트 모양이라서 하트클랩 던지니스클랩 입만 보지 말고 패드 한번 봐 어때? 이 모양 오오오오 네 먹고싶은 맛이에요 오오오 이게 하트 모양이라 하트클랩이래요 실제 이름은 던지니스클랩 던지니스클랩 해체쇼를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게 이렇게 해서 끊어야 되는데 이 안에 국물이 이 뚜껑이 너무 많은거 너무 많은거 야 일단 다리를 이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기든 다리를 떼고 숯놈만 가지고 암놈으로 가져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암놈으로 가져와 알지 암놈 숯놈을 어떻게 알아요? 배꼽이 어떤게 숯놈이야? 배꼽이 동그라면 암놈으로 가져와 이렇게 기다리면 숯놈이야? 배꼽이 뜨거 이렇게 수저 하나만 주세요 수저 떠서 드시게 게딱지 세상에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짠 너무 짠 너무 짠 너무 짠 살 살 우린 이거 빨아먹느라고 여기가 여기가 살이 많아 다리에도 그리고 이거 깨물기도 연해서 아주 좋아요 내 이빨리로도 깨물어 먹어서 낼 또 짭짤하니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짠걸지 쟤는 아까 미국식이야 짠 저기 좀 봐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나 어머나 토비 토비 한 숟갈 먹을래? 동생 왔는데 너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토비야 이거 한 숟갈 먹을래? 우리 토비 예 예 개다리 한 숟갈 먹을래? 토비 예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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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녁 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